전입세대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긴 동별 동대문구 생활정보책자가 발간됐습니다. 동대문구 생활정보책자는 동대문구의 지리적 위치와 동지명의 유래 등 동대문구의 개괄적 소개, 동별시설 및 명소 등 각 동별안내, 유용한 생활정보, 보건복지 및 시설정보 등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생애 주기별 필요정보들을 알기 쉽게 수록했습니다. 또한 무더위, 한파쉼터 등 안전관련 정보를 강화하고 전문분야 민원상담, 공구대여소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도 확대 수록했습니다. 생활안내책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구청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구는 새로 이사온 주민들이 동대문구 생활정보책자를 통해 거주지 주변의 현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